됐어 안녕하세요 시작한 거예요? 시작했어요? 시작했어요?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되게 안 나오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네 오늘은 생일이에요 네 어제 밤에 지금 듣고 있어요? 네 저 어제 밤에 멤버들이랑 같이 삼겹살 먹고 족구도 하고 되게 재밌는 생일 보냈어요 들었어요?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? 여러분 밥 먹었어요? 밥 먹었어요 여러분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생일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내고 멤버들이랑 같이 보냈어요 저요? 저 방금 멤버들이랑 같이 닭갈비 먹고 왔어요 맛있어요 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해야죠? 뭐 해야 되죠? 저요? 아 피곤해 보여요? 메이크업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? 네 맛있죠? 진짜 맛있어요 네 애교 멤버들이랑 같이 멤버들이랑 같이 방금 놀고 왔어요 하루에 재밌게 여러분 오늘 뭐 했어요?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요? 많이 먹죠 지금 진짜 배부러요 당연하죠 멤버들이랑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아 맞다 어저께 엄마도 한국에 왔어요 엄마랑 밥도 먹고 아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한국에 와서 같이 생일도 하고 멤버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맛있는 삼겹살도 먹고 재밌는 운동 뭐 축구 같은 것도 하고 너무 좋아해요 이히 엄마도 엄마도 엄청나게 여러분 생일 축구 감사합니다 이거 생일 축구 정말 즐거운 저희 계획과 함께 같이 맛있는 거 그리고 같이 운동을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 같이 함께 너무 멋진 생일 저는 엄청 많이 먹었죠? 미역국? 미역국 먹었죠 당연히 어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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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진 너무 멋진 네 켈러드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이렇게 계속해서 더 재밌게 더 좋은 모습이 여러분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나중에 더 멋있는 무대 만들게요 시간 많이 없네 저 가야돼요 지금 안녕 다 믿어봐요 잘가요 다 믿어봐요 꿈에서 봐요 켈러드 잘 자요 잘 자 굿머리 아니 굿머리 아니고 그래요 잘 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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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